안녕하세요. 금강동자입니다. 하루를 웃으면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0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곧 포전된다. 72년생 욕심을 자제하고 그간의 일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84년생 변함없이 노력한다면 좋은 운을 만나리라. 다음은 쥐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바라는 소원이 너무 크다. 61년생 어려울 땐 자존심을 버리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라. 73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다. 85년생 자신의 뜻이 변함없다면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가끔씩은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보자. 62년생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이 벅차구나. 74년생 시기가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다. 86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동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63년생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된다. 75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하는구나. 87년생 돈 때문에 망신 수가 있으니 근신하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귀하의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64년생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76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 88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된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미루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즉시 추진하라. 65년생 옛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77년생 기대도 안 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되리라. 89년생 어려운 시험 합격에 영광을 받게 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때를 만나 빛을 보게 된다. 66년생 욕심부리지 않으면 추진 중인 일은 대성과를 얻는다. 78년생 서쪽의 귀하를 도울 귀인이 있다. 90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거리가 생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 67년생 크게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79년생 친구로부터 사기나 배신수가 보인다. 91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겠으나 늦은 기간은 금물. 원숭이띠 가 보겠습니다. 56년생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길하다. 68년생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 마침내 크게 형통하리라. 80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다. 92년생 당신의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맺는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도모하는 일은 빨리 시행하라. 69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 81년생 결실을 얻게 되니 남에게 보은하라. 93년생 연인과 다툼이나 이별 수가 있겠으니 조금씩 양보하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두 가지 소원은 이루기 어려우니 한 가지에 매진하라. 70년생 어려움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82년생 해외여행이 꿈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94년생 생활의 고통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오랜 친구가 나를 떠난다. 71년생 가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83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95년생 어려움에 슬기롭게 도전한다. 95년생 화이트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 50년생 지정하는 고백을 손님들입니다.